야, 다시 썼어. 오이 먹고 싶었어. 조금 넣어야 되는데. 조금 먹고 얼굴 자세히 보자. 지금은 네가 배고파서 그지? 어제는 왼발이 퉁퉁 불어 있었는데. 이쪽으로 옮겼어. 한번 볼래? 여기 어떤가? 괜찮아. 여기 까만 젤리 부분이 퉁퉁 부었는데. 너무 잘 먹네. 너무 잘 먹네. 우리도 가만히 잘 있었어. 크게 문제는 없어버려. 네. 선생님, 얘 걸을 수 있어요, 지금은? 장 안에서는 조금씩 걸어다니긴 하는데. 웬만하면 안 걸어다니는 게 있어요. 그럼 얘는 장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? 엎드려 있어요, 가만히? 보통은 엎드려 있던가 아니면 일어나 있던가. 그런 식으로. 지가 아프니까 안 걷겠지? 야, 안. 보호사님이 만나러 갖고 가면. 네. 좀 계속 돌아다니긴 하더라고요. 네. 할머니만promise. 네. 노랑 Jewel용. 네. 좋은 하루. 우유. 돈이 먹고, 이제. 이제는 호박국 좀 먹어볼까? 두 분, 호박 먹을까? 두 분, 이곳 다 노랑 먹을까? 그럼 호박 먹을까? 호박 먹을까? 엄마가 지금 손 깨끗이 씻고 알코올 다 바르고 왔어요. 엄마 손으로 먹이는 게 제일 나을 거 같아. 단호박 물을 안 가져오셨죠. 으 으 네 감사합니다 예 천천히 먹자 오랫동안 번영은 여전히 또 먹고 사료먹어야지 오랫동안 그렇게 다녀 안 잡기 는데요 안참키는 다야 아니죠 사료를 먼저 내기작 잠깐만 또 줄게 아이 그만큼 애피타이저를 잊지 먹었지 그러면은